아, 괜찮습니다. 베베의 미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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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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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수작병입니다. 수작병. 수작병. 수작병이에요. 수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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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병을 적용해주세요. 대표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히브를 내서 정리해야 합니다. 고생시켜봅시다.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최 동생입니다. 이제 최대한 시장도 시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잘 대책하시고 반면되서 사물하고 많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똑같거든요. 몇 명이요? 37명인데 20명이 국민의힘이고 16명이 이 당의 회담을 사서 넘고 가요. 아무것도 하네.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선 선일전에 하남에서 시의장에서 있었는데 대한민국 교사입니다. 저희는 정치적 천민으로 지금까지 사이면서 목소리도 못 내고 학교에서 많은 힘들을 참으면서 왔는데요. 25년동안 교사하면서 올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는 대표님 빨리 정상적인 자리에 오셔서 정치 천민인 저희로 교재해주시고 저는 어떠한 정당 지지 활동이나 정당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대표님께서 의욕 정의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에서 의욕 정상적인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순수권의 자리에 오셔서 나와서 정상적인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교원 정치 활동 보장 표현의 자리를 보여주지 않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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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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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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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생각대로 잘 움직이는 건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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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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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왜 안되는데? 왜 안되는데? 나 부자고 주신다 이게 잘 됐고 그러면 되네 대표님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시켜 대표님 상호 신미러 신미 신미 신믹 신미 신미 신믹 공유치신데요? 음악도 들을 수 있거나 연결되고 충전을 해야될 겁니다 하고 있으면 좀 아프게 소리가 덜 들리긴 해서 충전을 싸먹을 수도 있어요 문장 puisqu, 보기만의 뺨샐이 마지막 머물 오븐 딱 푹 하... 으흐흐 으흐흐 으흐 아 으 으 으 정리 힘내세요 으 으 으 물이 안해 이런 거 물이 있어야지 요즘엔 밑에 물을 끄려 생활을 하시는 거 아니, 그거 제고요 용의하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오래가는 거 라이브는 라이브 무섭 라이브 무섭 라이브 무섭 정치천민이예요? 정치천민이예요? 저 50년 넘었습니다. 정치천민이시네요. 정치절민이라고 그러죠. 50년 넘었습니다. 고사생활 25년 했습니다. 표현의 자리도 안고 교원노조위원장 하다가 이주호 교육과 교육부 장관님 계시면서 민주시민교회가 없어져가지고 할 일을 이뤘습니다. 엄청 복붙해. 정치, 정치천민. 정치천민이예요. 정치천민이예요VEL 희언님 부탁드릴게요. 계장님 tenir이수nek도 손님 horrific estesма infancyI 처럼ожал이 ład坶이예요. 컴백 objections 저희가 정치천민이예요 5.1 대여행 그리 olduğ girl 원래 더 개혁적인데 그 이유는 불평등에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양면이... 유튜버들도 여성들도 훨씬 생겨야 되고요. 면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체로 계신 것 같습니다. 시지배계층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 같다. 시지배계층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비서가 없지요. 보수적이라 해야지. 근데 그거 당연한 게 사람들이 잠들어. 특별히 우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쉬시는 게... 아... 누워있는 거 또 흘려. 다리 아파. 맞아요. 다리 아파. 거기에... 바로는 굵지는 않아요. 그냥 옆으로는 다리가 따라 안 되죠? 다리를 꽂아 썼다고, 알죠. 백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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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의 모습입니다. 너무 춥지는 않으세요. 간식하면 새 빠지면서 슬슬 추워지는 것 같아요. 체온이 떨어져서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며칠 전에는 체온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소화가 안 됐더라구요. 나도 물이 물을 더 얹힐 수가 있어요. 아주 안좋은 것 같아요.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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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첫 번째가 이 사람한테 보여주면 친일천장에 할 것 같아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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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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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아요 근데 새요 쟤방요 쟤방요 이름이 최강인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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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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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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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미래가 더 부작됐습니다. 택시 나 계속 와이틴 갔었다고 했는데 사진 때문에 안 찍고 싶다고 그랬어 너무 그랬어 재밌어 제목인의 마음을 진짜로 범위가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당신을 중단할 수 있는 과학도 같이 단식하는 것 같고 그 많은 세월을 전하지 않으면 안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누구세요? 말씀 전하고 계십시오. 계속 불만하세요. 당일 좀 못하십시오. 4대 5 4대 5 6 7 5 5 6 6 잠깐 앉아있다 가세요. 안양은 잘 있어. 잘 있어. 멋진 몸만 잘 챙겨있어. 안양은 잘 챙겨있어. 안양은 잘 챙겨있어. 안양은 잘 챙겨있어. 약 Прощnie! Don't make it. 감사합니다.